교도소 가려고, 교도소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있나 봐요. 저희가 사건 설명을 위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난 일요일 오후 4시쯤에 서울 지하철 등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갔던 40대 여성이 뒤에 서 있던 모르는 60대 여성을 갑자기 밀어서 넘어뜨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주먹과 발로 폭행까지 했다고 해요. 피해자가 머리가 좀 찢어져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가해자인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구속도 됐습니다. 이 A씨가 왜 그랬냐고 했더니 교도소라도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데 이 여성이 3년 전부터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갈 곳이 없어져서 쉼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갈 곳이 없어져서 차라리 교도소라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런 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지금 피해 입은 여성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밀쳐지고 머리 찢어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괘씸죄로 교도소 가고 싶다 그랬으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거를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아무리 밉더라도 그 사람이 저지른 재값만큼 거기에 맞는 재값을 받게 하는 게 맞겠죠. 처벌을 하려면 교도소를 가야죠.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상황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분명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재질이 아주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속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게 올라가는 엘에스컬레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밀치면은 이게 혹시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이 교도소라도 가고 싶었다라는 말은 전혀 뭐 자신의 처지가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반사의성이 표출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죄의식이 없고 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본인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재범위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서 이런 경우는 처벌이 오히려 더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분석하신 대로 일단 구속이 됐어요.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고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만약에 지금은 사건이 벌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나 감옥 가고 싶어 먹고 살기 뭐든 어쨌든 감옥 가고 싶어서 저 범죄 저질렀어요라고 허위 자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무고죄 범위에. 없는 걸 지어내는 게 무고죄죠. 그렇죠. 허위 사실을 지어내서 누군가를 교도소에 보내겠다. 징계를 받게 하겠다.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무고죄예요. 허위 사실을 지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입니다. 그게 나에 대한 것은 안 되고 타인에 대해서. 타인을 무고하는 경우, 타인에 대해서 이 사람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수사기관이라든지 공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본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저는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렀습니다라고 허위 자백을 한다고 해도 이게 아예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시켜서 나를 좀 무고해줘. 나를 좀, 이렇게 허위 사실이지만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줘. 그럼 내가 교도소에 갈 수 있잖아. 라고 타인을 사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도 시켰기 때문에 교사 또는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사냥꾼, 애써 범인을 잡아서 감옥에 보냈는데. 나 감옥 가고 싶었어. 이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경험담 같은 거 있으세요? 얄밉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제 지은 만큼의 제 값을 받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나 감방 가려고 이렇게 제질러서 그러니까 보내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재질에 맞게끔 구속할 만한 상황이면 당당하게 구속시켜줍니다. 이분들이 사실 주로 하는 변명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감옥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이건 생계형 범죄자가 아니고요. 그냥 비뚤어진 가치관인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오히려 재범률도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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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